누나! 원준? 너 왜 여기 있어? 아 여기가 직장이니까 정선이 밑에 있어. 요리하고 싶다더니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있구나? 운이 좋았지. 나 지금 바빠서 긴 말은 못 하고 나중에 올게. 참 넌 내 전화번호 알지? 어 있어. 정선 씨 전화번호 좀 문자로 보내줘. 알았어. 갈게. 응. 대표님 계시죠? 약속하고 오셨어요? 나 몰라요? 뭘 그렇게 일을 물어봐 피곤하게. 사회생활 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지. 오늘은 더 예쁘세요. 이쁜거야 말해 뭐해. 입만 아프지. 박 대표한테 좋은 전시회 하나 알려주려고 왔어요. 그래요? 저 전시회 좋아해요. 우리 민 교수가 이번에 개인전 열어요. 아 네. 와서 보고 그림 좀 사요. 전에 민 교수님 그림 봤잖아요 작업실 가서. 그때도 안 사고. 난 박 대표랑 우리 정선이가 친형제 같이 지내서 박 대표에 대해서 무지 호감이야. 네 그럼 그림은 못 살 것 같고. 전시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물건 필요한 건 없는데. 그럼 제가 알아서 보내겠습니다. 우리 정선이한테는 내가 여기 왔다 간 거 얘기하지 말아요. 걔 너무 깔끔해서 남한테 뭘 조금이라도 받으면 큰일 났는지 아니까. 알면 나 혼나.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정선이한테 박 대표가 옆에 있어서 무지 든든해 난. 우리 민 교수 그림이 좋지 않아? 빈센트 반 고우 같지 않아?